오늘 제가 할 거 그냥 저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이었어요. 이 게임이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 옆방에 있는 친구가 한 한 달 전에 맨날 하고 있길래 뭐냐? 기스탑 게임은? 그랬더만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시작을 했습니다. 사이게임스! 일단은 캠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왜 뭐? 그래서 제가 하루 했어요. 어저께 저녁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지 24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제가 보통 모바일 게임은 첫 번째로 제일 좋은 캐릭터를 하나 주고 시작하거든요. 웬만한 게임들 보통 다 그래요. 그 중에서 마코토라는 캐릭터가 가장 좋대요. 근데 전 이걸 한 번에 뽑았어요. 그냥 난 좋은 줄 몰랐지. 난 그냥 했어요. 숙제예요. 숙제 진짜 아니에요. 진짜 숙제 아니에요. 제 눈빛 안 보이세요? 안 보이냐고요.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이게 나왔고요. 무료로 이 뽑기를 열 번에 하루에 한 번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회 뽑기를 하고 무료 보석을 많이 줘가지고 한 3,000보석을 처음에 모아가지고 10번 뽑기가 1,5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3,000원 정도 해서 두 번 더 질렀어요. 거기서 이게 나왔어요. 아 근데 전 여러분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말했어요. 애니 많이 본다고. 방송 끝나고 쉬는 시간마다 애니, 미드 그런 거 본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뽑았고 5시가 되면 이게 한 번 초기화가 돼요. 뽑기를 여기 150원 뽑기 있죠. 150보석 뽑기하는 거를 50원으로 한 번 뽑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플리티넘 여기서 뽑기 했는데 근데 무슨 캐릭터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노조미. 내가 뽑으려고 해서 뽑은 게 아니고 나와버렸어요. 보세요. 여기 증거도 있습니다. 보세요. 봐봐 단차에서 나왔어. 50원짜리. 보세요. 나는 월 정액 이거 4개만 지르고 이 8만 9천원짜리 이걸 지른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8만 9천원에 5천 주얼인데 이게 8천 주얼까지가 한 달에 3회 살 수 있고 계정당 3개 살 수 있는 거. 근데 계정당 3개 사는 건 아직 사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2만 4천 개밖에 안 샀어요. 나는. 2만 4천 개를 샀는데 지금 1만 6천 남았죠? 근데 이게 1만 6천이 왜 남았냐면 내가 저 뽑기를 해서 8천을 쓴 게 아니고 그걸 한다고 쓴 거예요. 스테미나. 나 스테미나 한 몇 천 썼어요. 그냥. 그게 자랑이냐고요? 자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 뽑기를 할 거예요. 제가 뭐 뽑아야 될지는 대충은 아는데 잘 몰라요. 여기 플리티넘 이 뽑기다는 걸 해서 10회 뽑기 해서 연차를 몇 번 돌릴까? 11번 돌릴 수 있죠. 1만 6천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 3개는 다 샀으니까 이거. 이거 사야 돼요. 제가 오늘 뽑을 거는 삼성 딜러하고 삼성 힐러를 뽑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제가 제일 뽑고 싶은 게 뭐냐면 모니카. 모니카라는 애가 코코로의 약간 상위호한 모니카만 뽑을 거예요. 난 나머지는 굳이 없어도 돼. 물론 마딜러가 굉장히 약해서 마딜러 하나를 뽑아야 되긴 해요. 아무튼 마딜러랑 모니카 그 두 개를 노리고 갈 겁니다. 오늘은. 일단 해볼게요. 일단은 한 번 뽑고 갑시다. 손풀기로 24,000이면 몇 차까지 가능하지? 16연차 가능하네요. 16연차 일단 손맛으로 한 번 뽑고 시작합시다. 일단 손맛으로 3금이면 무난해. 3금이면 무난해. 아, 괜찮아.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 아, 오케이. 3금. 3금 괜찮습니다. 3금 괜찮아요. 3금. 3금. 4금. 1금. 2금. 2금. 3금. 1금. 3금. 활즈비가 아리사였나? 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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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사의 딜러였죠. 후열물리 딜러. 활즈비 맞죠? 5번. 5번만에 뽑았죠? 간다. 다이스! 10번 남았구만. 16번 중에서 6번을 돌렸는데 하나가 나왔다. 확률이 2.5퍼였나? 4번 해야 하나씩 나와야 되네요. 괜찮아, 괜찮아. 3개만 나와라! 3개만 나와라, 형! 지금 8번째죠? 여기서 나오면 돼. 나와라! 일단 본전. 아, 과연 뭘까? 아, 지금. 어, 죄송합니다. 마코토네요. 2개 더 뽑으면 됩니다. 제발! 제발! 6번에서 2개가 나오는 게 가능할까? 제발! 6번을 플레이어의 1! 8! 6번을 저장하면 되겠죠? 4개 남았는데? 4개 중에서 2개 뽑아야 본전인데? 5번을 뽑아야 되네요? 5번을 뽑으면 됩니다. 1. 5번을 뽀냈다. 5번을 뽀냈다. 제 favor. 5. 6번을 뽀냈다. 5번을 뽀냈다. 4번을 뽀냈다. 9번을 뽀냈다. 두 번을 져버린다고 그냥? 제발! 아, 두 번 남았는데? 하나 뜨면 본전 아님? 네 개는 뜬 거니까. 암튼 네 개는 떴잖아. 본전을 지어보시오. 모니카 제발! 알아, 씨. 아, 나 제발! 그럼 이성 다 뽑은 건가? 두 개만 하자. 89,000 두 개만 하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트리머의 기본 마음가짐은 뭐다? 월정액과 흑우팩은 기본으로 다 사과하는 거다. 16,000원 더 충전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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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아, 느낌 좋아. 바로 갑니다. 말 안 하고 바로 가요. 제발! 머니카 제발! 아, 제발! 여러분 이 스트리머는 개돼지 마블에 120만 원을 질렀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러블리데오 하나 뽑아! 차례 친절하게! 요원이야. 차례 이정도면 전신심을 샀다네, 차례! 대차에 400 썼습니다. 방송에 낫낫지만 ским 네. iesz. cookie. healthy. . 안녕하세요. 마리카! 야,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도박장 갔을 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있어요. 돈을 얼마를 안 썼는데? 100만 원을 따? 근데 그 100만 원을 다 쓰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 나오지 마라. 이러다 주운 옷을 만들게. 어,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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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으깨! 으으! 모니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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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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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모니가 아닌데? 뭐지? 뭐지 signed. 뭐라구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쓰레기가 나!!! 오늘 팬티를 무슨 색? 아 왜 하필이면 니논이 나오죠? 아 이거 삼성 중에서 제일 쓰레기 얘 부채 그거잖아 부채 푸악 하면 광역 부채 푸악 들어간 개잖아 뒷준넨 약한 개 아니야? 아 제발 안 반짝이잖아 이 새끼 아 안 반짝이네 아 또 안 반짝이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씨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대사가 달라 대사가 달라 대사가 달라 오메데토 두 갠가? 아 씨 두 개는 아니네 그래도 나왔어 제발 머리카장 머리카장만 하면 돼 머리카장 머리카장 어 드디어 만났네요 오빠 아 활제비 누구지? 누구지 하 그러니까 오 무ichIDS 연주 와 associ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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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n 이래서 200을 쓰는 거구나 처음은 잘 나왔는데 잘 나왔 안 해 안 해 현실 안 해 안 해 그래도 아리사 나왔잖아요 삼성 6개 그래도 준코토에 노조미 아리사까지 있으면 괜찮아요 있는 거 다 있어 힐러 빼고 다 있어 힐러 빼고 마디러 빼고 리돈을 마디러라고 하긴 해야 되나 아 얘를? 얘 마디러 아니잖아 물디러잖아 얘 1일차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1일차야 아직 뭘 더 바래요 아직 1일차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해